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회 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회입니다. 오늘은 중급 제42회를 해설할 예정인데 아마 이 회차를 미리 풀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이번 회차 좀 어렵습니다. 아마 중급 41회에서 46회 중에는 제가 보기엔 이 회차가 제일 어려운데 음 그럼에도 일단 요즘 최근 기본편도 어려워지면 충분히 이 정도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꺼내올 수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모든 내용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설 시작하면 먼저 1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시대 사회 모습을 다뤘는데 일단 선사시대 유형에서 중급 편은 뭐 이런 유적지는 사실상 몰라도 되고 이런 뭔가 유물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생활상만 알아도 돼요. 어쨌든 그 비파형 동건과 관련된 시기는 청동기죠. 이 시기부터 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는 가야 돼요. 일단 소를 그 정도까지 안정적으로 쓰려면 고려시대는 가야 되고 무엇보다 선사시대 유형에서 소가 언급되면 거의 틀려요. 답 된 거 못 봤습니다. 2번 주로 동굴과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이거는 구석기 구석기 외에는 다른 주거지들이 다 있었죠. 이 시기에도 있었고요. 3번 많은 인력이 고인도 축조에 동원되었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시기부터는 계급이 발생해가지고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도를 만들었죠. 정답 3번 있고요. 4번 씨를 뽑기 위해 가라파키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거는 신석기 5번 농경과 목축을 통한 식량 생산이 시작되었다. 이것도 똑같이 신석기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여기서는 이게 중요했어요. 무천 무천 외에는 키워드가 없는데 이게 문제에 제시된 국가랑 관련된 제천 행사로서 여건 동해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그리고 동해, 무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참고로 3안은 5월, 10월, 계절제 1번 소도라고 불리는 신성지역이 있었다. 이거는 4만 상안만 유일하게 그런 재정의 분리를 보여주는 국가의 특징을 보여주죠. 2번 음락관의 경계를 중시한 첵화가 있었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국가는 그런 부족관의 경계를 중시해가지고 이런 풍습 같은 게 있어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화백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이거는 신라 그러니까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회의 그리고 신라가 화백회의 4번 여러 가지를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거는 부여 마가 오가, 저가 구가 동물의 이름을 딴 관증을 말하는 거죠. 5번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벙근팔조를 만들었다. 이거는 고조선 고조선 얘기하면은 위만이라던가 이런 벙근팔조, 단군왕검, 국룰 키워드라 꼭 외우셔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 밑줄군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김수로가 언급됐고 여기서는 철 철 그러니까 쇄도 어떻게 보면 철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국가는 일단 김수로라는 것만 봐도 일단 가야인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가야 유형은 딱 키워드 4가지 강조예요. 김수로 철 그리고 김해 아니면 고령에 있는 고분 그리고 신라에 의해 멸망했다. 근데 여기서는 김수로가 언급된 거 보니까 금강가야 된 거 같거든요. 근데 요즘 가야 트렌드는 일단 뭐 금강가야이고 뭐 대가야이고 그런 거 몰라도 방금 제가 얘기한 키워드 4개만 알아도 풀거든요. 봐보면 1번 버풍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맞아요. 제가 말했죠. 뭐 대가야는 진흥왕의 멸망이긴 했는데 뭐 이거 금강가야인 거 몰라도 어쨌든 간에 뭐 김수로 철 뭐 고분 그리고 신라에게 멸망 이거 알면은 답 10초로 풉니다. 아무튼 정답 1번이고요. 2번 하랑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거는 백제 그러니까 위례성 웅진 사비 그 순서로 수도를 계속 옮겼죠. 3번 지방행정구역으로 구주 오소경을 두었다. 이건 통일신라 신문왕 때 정비했죠. 근데 아마 중급형 수준에서는 뭐 구주가 뭐고 오소경이 뭐고 이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4번 고구려의 소수림왕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구려 그러니까 소수림왕 때 뭐 태학 불교 율령 이런 걸 썼죠. 5번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개선하였다. 이거는 신라 초기의 모습으로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가야문제도 잘 나오니까 꼭 공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 다음 왕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일단 웅진에서 중흥을 위해 쓴 백제 25대 왕 일단 웅진인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백제 뭐 25대 왕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일단 웅진이랑 백제가 중요했고 공주 송산리 고부국에서 발견된 벽돌무덤 이 두 개가 중요했어요. 백제에서 벽돌무덤이 나오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무령왕이에요. 무령왕은 키워드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다른 왕에 비해서 백제 무령왕이 제일 공략하기 쉬운데 키워드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나온 이 벽돌무덤이랑 22담로 그러니까 벽돌무덤을 주고서 22담로를 묻던지 아니면 22담로를 묻고서 뭐 웅진이라던가 이런 벽돌무덤을 물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보죠. 진짠지 1번 독서 3품과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원성왕 이 통일신라 왕이 시행한 일종의 그런 관리 채용 제도로서 안 맞고요. 2번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하였다. 이거는 성왕 참고로 이게 나오려면 사비가 나와야 되지 웅진이 나오면 안 돼요. 3번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왕식의 그런 지방 행정정책으로서 벽돌무덤 22담로 국룰 키워드입니다. 거의 이것만 나와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관계토대왕 우리나라의 최초의 연호로서 확인되는데 비슷한 키워드로 법풍왕이 사용한 권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풍왕 권언 그리고 영락 관계토대왕 5번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그러니까 그 고구려는 전진에서 그런 불교를 수용했고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마라난타로부터 불교를 수용했어요. 그래서 침류왕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무령왕은 빠르게 공략하는 게 좋아요. 키워드가 그나마 쉬운 편이라 아무튼 5번 밑줄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걸 보라는데 여기서는 그걸 봐야 돼요. 뭐냐면 백제와 일본의 교류를 보여주는 사실의 문화유산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제랑 일본의 교류를 보여주는 사실을 찾으면 되니까 찾아보죠. 1번 어 이거 맞아요. 이게 백제랑 일본의 교류를 보여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근초고왕이 그러니까 백제의 근초고왕이 그런 외의 왕에게 하사한 칼로써 현재 일본에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정답 1번이고요. 2번 이거는 백제랑 일본이 아니라 고구려랑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신라의 그런 호우총에서 발견된 그릇인데 그런 광개토대왕의 뭔가 이름이랑 관련된 거 그런 게 적혀 있어가지고 고구려랑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정답 안 되고요. 3번 이거는 경덕왕이 아빠인 그러니까 성덕왕의 그런 업적 같은 거 그런 걸 기르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종인데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완성된 시기는 해공왕 때에요. 아무튼 통일신라랑 관련된 문화유산이지 이거는 백제랑 관련된 게 아니라서 틀렸고요. 4번 이거는 그냥 고구려의 그냥 불상이에요. 그냥 불상 내 연가 7년이라는 그런 연호 같은 게 적혀 있어가지고 고구려의 축조식이 고구려 언제 만들어졌나 그런 거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 관계 1도 없고요. 5번 이거는 신라의 천마총에서 발견된 그 말 안장에 그려진 그림인데 뭐 안녕과 평안 이런 걸 빌어주는 거예요. 신라인들의 아무튼 교류의 사실과 관련이 없어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6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아 이 문제가 솔직히 힌트 자체는 쉬웠거든요. 이것만 보면 어느 국가인지 알 수 있는데 이 내용들 자체는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중급현 수준에선 내용 자체는 엄청 까다로운 걸 낸 게 일단은 이건 유민이에요. 유민 그러니까 이 대광현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그런 이 문질 제시된 국가의 그런 왕족 같은 인물인데 이 국가는 당시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거란 그러니까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이게 파벌이 두 가지 나눠지는데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일부름 그런 왕족 같은 애들은 당시에 고려의 왕건에게 투항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왕건님께서 아이고 우리 바을의 유민들 잘 오셨어요. 내가 받아줄 테니까 더 이상 춥게 지내지 말고 배고프게 지내지 말고 일단 밥부터 먹자 이런 식으로 바을의 유민을 포용해 준 게 일단 위에 사료고 밑에 사료는 대연님이 나왔는데 아래 사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부흥운동이에요. 부흥운동. 우리가 흔히 뭐 백제 같은 경우에는 뭐 흑지상지 뭐 도침 복신 아니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뭐 건모장 안승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래도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봤을 때는 사료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대조형인 거 알았으면은 이 국가가 바래인 거는 알 수 있는데 그거랑 관련된 사료 내용은 엄청 까다롭게 줬어요. 그래서 아 바래 유민이랑 바래 부흥운동이구나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더 어렵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선지 분석해보면 1번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애매한데 일단 고려 곤미남을 봅시다. 실질적으로 그런 성균관이 제대로 운영된 시기는 조선시대부터인데 어쨌든 간에 고려시대의 곤미남 이 시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확한 시점까지 따지면 그래서 아무튼 아니고 2번 국방력 강화를 위해 5군영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조선 그러니까 시공 때까지 완성시킨 5군영이죠. 3번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를 두었다. 이것도 고려. 이때 향부곡소에 있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서 차별을 심의 받았고요. 4번 오경 15구 60주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추었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그런 지방행정정책으로서 그냥 길면 바래다.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정답 4번이고요. 5번 지방세력 견제를 위해 상수리제도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 일종의 볼모제도 같은 거라 어쨌든 안 맞고 정답은 4번입니다. 4로 내용 자체는 너무 깊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그것만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7번 문제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었는데 여기서는 당황제라는 관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고구려와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죽었다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단 고구려 출신의 인물은 아닐 확률이 높고 설계도라는 힌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 제시된 인물의 출신의 문제에 제시된 국가 출신의 인물이 당나라로 귀순해가지고 활동한 장수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된 국가에 대한 불만을 품고서 당나라로 넘어가서 장수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힌트가 있어요. 설계도는 본국에서 진골이 고위관직을 독점하는데 불만을 품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다. 일단은 이게 중요했어요. 여기서 나온 이 진골이란 키워드가 중요했는데 여기서 진골은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골품죄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된 국가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도 이 신분이 높지 않으면 뭔가 승진의 상황선이라던가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일종의 차별이 있는 이 국가는 신라예요. 그래서 성골 진골 육두품 이런 걸 보고서 아 골품죄가 있는 신라구나 그거 눈치채는 거 생각보다 한문검에서는 중요합니다. 1번 기인제도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고려 왕건이 시행한 일종의 인질제도라 안 먹고요. 2번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이거는 부여 앞서 이것도 강조한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운 키워드는 아니고 3번 전성기에 해동성국으로도 불렸다. 이거는 발해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된 국가가 아니라 그 발해의 선왕식의 별명이에요. 선왕 그래서 안 맞고 4번 정상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이거는 백제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것 같은데 5번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그 진흥왕이 전비한 일종의 그런 청소년 단체로서 이 화랑도를 통해서 상국통일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단체가 이 화랑도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언급되면 골품제랑 화랑도는 좀 자주 나온 키워드라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어서 8번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걸 물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금마저가 나왔고 문무왕 그리고 나라는 망했는데 안승을 군주로 받들고 신라를 지키는 울타이가 된다. 일단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 문무왕은 상국통일 시기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상국통일 시기의 신라의 왕 인데 여기에 나온 일단 이 안승을 군주로 받아들인다는 이 인물들은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고구려 그러니까 안승은 고구려 부흥운동이랑 관련된 인물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익산이라는 거는 그 전북 익산 이 전북 익산에 금마저에 여기에 그 보덕국이란 걸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가지고 서쪽에 전북 익산에 보덕국을 세워서 그런 안승을 군주로 받아들이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한 문무왕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냐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유형은 제가 이 상국통일을 썼잖아요. 딱 세 가지 다섯 가지만 외우면 돼요. 어떤 거냐면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부흥운동 해요. 예를 들어서 흑취상지 아니면 도침 복신 그리고 고구려가 또 그 다음에 멸망해요.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 그러니까 건모잠 고연무 안승 그 다음에 메소성전투 그리고 기별포전투 이 다섯 가지 순서만 외우면 풀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 나온 시점은 고구려 부흥운동 이에요.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 이고 이거는 백제부흥운동 이니까 문제에 제시된 시기는 고구려 부흥운동 으로써 여기서는 이 백강전투가 백제부흥운동 관련된 키워드로써 지금 문제에 제시된 시점은 여기 이 백강전투가 여기 두 번째 시점이고 지금 우리가 찾는 건 네 번째 시점이니까 그에 해당된 시기는 이후인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백제멸망 백제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메소성 기별포전투 이 다섯 가지 순서놓고 아 이게 어느 시점이구나 연도 모르셔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좀 문제 쉽게 풉니다. 참고로 이거 674년인데 이렇게 외우지지 말고 이 틀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조금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밑줄근 이 탑으로 오른 걸 물어봤는데 여기 저는 일단 경주에 있고 무구정광 대 다나라 리경이 보수 과정 중에 발견되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걸 두 가지 짚어야 되는데 일단 경주가 언급된 이상 문제에 제시된 탑은 무조건 신라예요. 그러니까 일단 신라랑 관련된 탑인 걸 먼저 짚어놓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래된 목판인쇄물 이 목판인쇄물이 언급된 문화유산은 석가탑이에요. 석가탑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불곡사 상층석탑이어서 여기서 해당되는 건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뭔가 여러분들이 깊은 유형보다 일단 문화유산은 일단 처음에는 어느 국가에서 만들었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신라인가 백제인가 고려인가 일단 그거 먼저 구별해놓고 그 다음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외우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해보면 일단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백제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그 뭔가 목탑양식을 뭔가 반영했다던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이다.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안 맞아요. 일단 백제라서 그나마 헷갈렸으면 여기서 헷갈려야 되는데 일단 이건 신라의 그런 문화유산은 맞는데 현존하는 신라의 가장 오래된 탑 그게 나와야 돼서 안 맞아요. 뭐 3번이야 이거 나왔으니까 패스하고 4번 이거 역시 백제라서 일단 여기서 걸르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조건축 양식을 반영했다던가 아니면 그 당나라 소정방에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런 게 힌트로 나오고 5번 이 월정사 이거는 고려 고려시대 현재 그 강원도에 있거든요. 강원도 평창 강원도 평창에 있는 문화유산인데 어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이다. 그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일단 백제 백제 고려니까 경주 보고서 어 일단은 신라라랑 관련이 없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거를 소거한 뒤에 그 다음에는 이런 뭔가 구별되는 특징 같은 걸 봐서 확실하게 매점 지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엔 가장 오래된 신라의 탑 이거 같은 경우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발견된 탑 이런 식으로 구분지으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0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이번에는 고려시대의 대간에 대해 되는 거 물었네요. 그래서 뭐 어떤 기구의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함께 대강인에 불렀는데 이들은 간쟁 봉박 서경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대간은 중서문화성의 낭사랑 이걸 봤을 때 고려시대의 감찰기구거나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역할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사대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감찰기구를 아냐 모르냐 일단 이게 중요했고 근데 만약에 어사대인 걸 몰랐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1번 국방과 군사 문제를 처리하였다. 이거는 도병마사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관리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였다. 맞아요. 일단 간쟁이라는 거는 왕한테 조언을 하는 그런 거고 봉박이라는 거는 뭔가 부당한 명령 같은 거래요. 왕의 부당한 명령 이런 걸 거부하는 거고 서경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관리 인사 내가 이 관리를 인사하는 것을 허용해준다. 반대한다. 그거를 이 대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관리의 부정 비리랑 뭔가 왕권 견제 그걸 했던 게 이런 키워드와 연결돼서 정답은 맞아요. 그러니까 왕과 그런 신화의 그런 비리감찰이 견제를 하는 기구로서 했던 것들이 이것들이라 좀 이 맥락을 알았으면 찍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지금 감사 역할 한다? 그것만 이해했으면 뭐 어서도 몰라도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3번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거는 중서문화성 그래서 이게 시기별로 각 그런 시기마다 어떤 기구가 이런 역할들을 담당했는지 조금 잘 외워두셔야 돼요. 초반에 좀 얼얼만 해요. 4번 군사명이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이건 중추원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게 승정원인데 또 고려시대는 중추원이거든요. 그런 거를 잘 시기별로 구별하셔야 돼요. 5번 재정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거는 3사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참고로 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3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말하는 거고 고려시대 3사는 그냥 회계 업무만 담당했다. 이것도 잘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은근 잘 헷갈려 해요. 자 그럼 이어서 11번 가을에 들어갈 교육기관을 뭐라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 그것만 외우는 데요. 고구려 사람들은 배우기를 좋아해서 뭐 가난한 마을이든 미천한 집안이든 서로 힘써 배우고 글을 읽고 활쏘기를 익히게 한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고구려 시대에 글을 읽고 활쏘기를 가르치는 일종의 교육기관이 뭐냐 그게 바로 경당이에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깊은 설명을 주기보다 그냥 고구려 보고서 고구려의 교육기관이 뭐지 그것만 알면 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중급형 기출에서 이게 거의 안나왔어 가지고 어려울 순 있었는데 그냥 국가를 대놓고 줘가지고 나머지 선지소 가면 돼요. 일단 2번부터 분석을 드리면 일단 서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문제의 제시된 우측에 서원은 똑같이 다 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당 이라는 거는 일종의 아동교육기관이고 서원 이라는 거는 좀 서당보다는 조금 높은 교육기관인데 이건 좀 아동 이건 성인력 교육기관이에요. 특히 서원은 조금 살인들이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아무튼간에 조선시대라서 일단 연결이 안되고 향교 이것도 지방 국립교육 교육기관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지방국립대학교 어쨌든 똑같이 조선이라 다 안맞고요. 국자감 이거는 고려시대 그런 국립교육기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당이란 걸 몰라도 다 소선 고려 이것만 알아도 연결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나온다고 당황타지 말고 선지소거법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2번 고려전기의 대외관계를 모르는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제가 고려시대의 그런 외세방어랑 관련된 거는 크게 다섯 가지 외우라고 했어요. 고란 여진 몽골 그리고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몽골 홍건적 그리고 외국 그 큰 틀을 외워두고 고란의 경우에는 1차 서희 3차 강강찬 이랑 몽골 몽골 같은 경우 6차까지 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처인성 2차랑 충주성 5차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잘 안 나와가지고 처인성 충주성 2차 5차인데 모두 김윤우가 했다. 아마 중급편수준에서는 이것만 외워도 앵간한 거 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외구를 외우고 거란과 몽골을 조금 더 꼼꼼하게 낸다.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 그럼 가번 서희가 소선념과 외교 단판을 거려 강동 육주를 획득하였다. 일단 이게 기억이네요. 일단 거란 1차니까 일단 가는 제일 먼저일 확률이 높고요. 자 나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촉주하였다. 이거는 나 일단 거란 뒤에 여진이니까 가장 마지막일 것 같고 다 강강찬이 귀주해서 거란군을 격퇴하였다. 이게 다네요. 그래서 거란을 일단 나눠서 서희 강강찬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여진이니까 가다나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게 요즘 초급편 수준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최근 기본편에서도 서희랑 강강찬 거란 1차 3차 이 정도는 구별하는 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키워드라 이런 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만 외우면 점수 주는 문제라 이거 적어서 외워놓고 1차 3차 이런 거만 조심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3번 밑줄근 정책으로 오른 걸 모르는데 아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이거 중급편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뭐냐면 사학 12도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과거에서 좋은 교육 성적을 얻어서 관학이 위칭되니까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아 이거 어렵거든요? 자주 나오는 유형 아닌데 일단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고려예종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학 12도랑 그런 관학이란 건 그런 얘기에요. 일종의 지금 내가 내가 수능을 공부해. 그럼 수능 공부하려고 막 메가스터디 이토스 스카이에듀 이런 사교육 학원이 하도 유행하니까 공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정책을 묻는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7재랑 양형고에요. 그러니까 7재라는 거는 그런 공립교육을 활성시키기 위한 일종의 그런 전문 교육이고 이 양형고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장학금이에요. 장학금. 그래서 중급 수준에서는 한 이 두 가지만 외워도 앵간한 거 풀어요. 그래서 아 관학진흥책이 나오면 뭐 예종 7재 양형고 이 세 개에 낸다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1번 수도에 사부학당을 두었다. 일단 이거 관계가 없는 게 이거 조선시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런 좀 초등교육기관? 그래서 일단 연결이 안 되고 2번 유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바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제시된 키워드를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시기로 속으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시대인 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런 느낌? 아무튼 3번 초계문신을 선발하여 학문연구를 장려하였다. 이거는 정조 그러니까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양형고를 설치하였다. 맞아요. 제가 아까 제시한 여기 칠재랑 양형고 여기에 섞이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신진이사을 등용하기 위해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중종 그러니까 사림을 등용하기 위한 일종의 추천제도로서 조광주가 건의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1번이랑 3번이랑 5번은 전부 다 조선이고 지금 2번만 바르고 이거 4번만 또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직하게 풀려하지 말고 소거법으로라도 접근하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4번 교사의 짐을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물었는데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왕운기란 힌트를 대놓고 줬으니까 제왕운기랑 관련된 게 뭐냐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1번 사초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조선왕조실록이에요. 그러니까 사초랑 시정기는 쉽게 말하면 이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그 전에 만든 일종의 임시 기록물이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번 남북국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이거는 바래고 그래서 안 맞고 그래서 안 맞고 3번 당군의 고조선 권국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맞아요.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국가가 있었다. 이런 우리나라만의 그런 좀 민족의식 그런 걸 강요한 게 제왕운기인데 추가적으로 그 제왕운기는 바래 역사도 있어요. 바래 그러니까 제왕운기는 바래랑 고조선 역사를 둘 다 다뤘다. 그걸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유교사관을 기초하여 기전체로 설수되었다. 일단 문제에 제시된 서적은 기전체가 아니라 일단 서사시라서 일단 구조도 안 맞고 굳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상국사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 제시된 서적은 서사시 형태라 일단 안 맞고요. 5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동이 수록되었다. 이거는 상국사기가 아니라 상국유사 그래서 4번은 상국사기 5번은 상국유사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왕운기의 특징을 알면 쉬운데 모레로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5번 가에 들어갈 화폐로 오른 걸 물었는데 아 이거 전반부에서 제일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예요. 일단 제가 보기에 만약 이거 틀렸으면 4번 골라서 틀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 이 문제는 저도 어떻게 조금 해설해 드려야 지금 까다롭긴 한데 일단 동전의 특징으로서 뒷면에 동국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고 철전이라는 게 유일한 힌트였어요. 철전 이게 왜냐하면 이 시계 만들어진 동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철로 만들어진 게 있고 동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 같은 거 그러니까 철전이냐 동전이냐 그거 갖다 풀었어야 되는데 아마 헷갈렸으면 다 4번 골랐을 거예요. 근데 이 해동 통보는 동전이에요. 그래서 해풍사님 혹시 이런 거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어본다면 솔직히 저도 이거는 그냥 철전이냐 동전이냐 그걸 암기하지 못했다면 어렵지 않을까 그거 외에는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그냥 틀렸어야 돼요. 만약 몰랐으면 이게 조금 요런 같은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철전이냐 동전이냐 애매하긴 한데 조금 더 동전으로 만든 게 조금 더 고급 기술이니까 좀 예전에 만든 동전이 철 같은 걸로 만든 조금 투자판 아 이거 좀 뭔가 투자판 동전? 그러니까 조금 아직 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않은 동전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조금 동전으로 갈수록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된 동전을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3번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렇게 푼다면요. 아마 이거 외에는 저도 딱히 더 방법을 못 제시드릴 것 같아요. 일단 나머지 설명드리면 일단 1번의 경우에는 단백전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 만든 화폐로서 안 맞고요. 2번 백동화라는 거는 그 개항기식의 그런 전왕국에서 만든 일종의 근대식 화폐예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거는 성종식인데 그 여기 오답으로 나온 해동통보는 숙종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숙종식의 화폐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해동통보 삼한통보 활구 이런 게 잘 나오고 상평통보 이거는 조선숙종 그러니까 해동통보는 고려숙종 상평통보는 조선숙종식이라 일단 고려시대인 걸 이해한다면 일단 1번 2번 5번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철이 조금 동전보다는 조금 투잡하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좀 어려울만한 문제였어요.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보고 넘겨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문제가 아무튼 16번 밑줄금 왕의 제1기간이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이 문제도 솔직히 어렵네요. 이 문제를 이렇게 잘 안 내는데 얘도 좀 어려웠어요. 일단 남쪽지방에 뭐 얘기하는데 김삼이와 초전에 자리 잡은 효심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삼이랑 효심의 난은 1193년인데 이때 제의한 왕은 고려명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제가 이 고려명종 명종인 거 몰랐으면 그나마 그 무신정권 있잖아요. 무신정권 그 무신정권 중에서도 그런 일종의 뭔가 무신정권 식의 그런 반란 있죠. 그 한눈검 수준에서 나타나는 그런 반란들은 거의 80% 이상은 1200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80% 이상은 1200년 이전에 발생한 것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1200년 이전인데 무신정권은 1170년 이니까 그 사이에 뭔가 발생할 만한 게 뭐냐 좀 이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고려명종인 걸 알았으면 풀만한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풀기에도 썩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였어요. 아무튼 어려웠어요. 1번 최숙로가 지방관 파견을 건의하였다. 이거는 거의 고려성종인데 이거는 10세기 키워드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건 12세기 키워드라 당연히 이전이랑 안 맞고요. 2번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거는 1380년인데 우왕식이거든요. 우왕 근데 이거는 14세기라 너무 뒤에요. 그래서 안 맞고 3번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거는 인종시기 인종 그러니까 고려 인종시기인데 이거는 1126년이라 이전이에요. 그래서 안 맞고 참고로 이거는 우왕 그래서 이거 문제가 중급 치고는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제가 보기엔 틀렸으면 이거 틀렸을 것 같거든요. 김윤호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이거 골랐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고려 고종식이에요. 고종 그러니까 조선의 고종이랑 다릅니다. 고종식인데 고려의 이거는 1232라 문제 제시된 시점보단 너무 뒤에요. 그래서 안 맞고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인데 최충원이 봉사십조에 개혁한 시야였다. 이 고려명종이 좀 오래 살았거든요. 한 1170년대부터 살았는데 재위기간 기준으로는 이게 1196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명종이 한 1170년대부터 재위해가지고 이태부터 있었으니까 일단 키워드가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고려명종한테 이걸 올렸거든요. 최충원이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외우고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굳이 이거 분리를 한다면 최시정권 있잖아요. 최시정권 이후냐 아니면 그 이전이냐 그렇게 나눠가지고 일단 무신정권이랑 포인트를 잡고 최시정권 이후면 이걸 고르고 최시정권 이전이면 이걸 고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 중급현수 승진 응시자한테 이런 거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고려명종을 간접적으로 낸 문제다.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어려워요. 중급현치고는 너무 깊게 해가지고 아무튼 1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보라는데 산별초의 전투 장면 그리고 강화도에서 개경한도의 결정에 반발한 산별초는 진도와 제주도 옮겨서 저항하고 그리고 진압되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산별초라는 거는 그런 고려랑 몽골과의 그런 강화를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해가지고 1270년부터 1273년까지 활동했거든요. 근데 이 산별초가 진압된 시기 이후의 키워드는 원간섭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몰랐지만 사실상 그런 원간섭기랑 연결되는 키워드를 찾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좀 찾아보면 1번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맞아요. 연도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정동행성이란 거는 그런 일종의 일본을 원정하기 위해서 그런 고려내에 설치한 그런 일종의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원간섭기랑 연결되는 키워드로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노비안건법이 실시되었다. 이거는 고려 광종식인데 이거 참고로 13세기 후반은 나와야 되고요. 이 노비안건법이 나오려면 10세기에는 돼야 돼서 너무 이전이에요. 안 맞고요. 3번 초조대장경이 가능되었다. 이거는 고려 현종식인데 이거 편찬시기가 조금 길어가지고 그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대략적으로 시기적으로는 11세기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전이랑 안 맞고요. 4번 구서당 10정이 편성되었다. 이건 통일신라는데 당연히 연결이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안 맞고 5번 서경천도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328부터 1135인데 그러니까 12세기 키워드인데 우리가 찾는 거는 13세기 후반이라 당연히 다 이전이라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후로서 보지 말고 아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 연결해도 문제는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8번 문제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은 뭐라는데 일단 이 호 삼봉이 나오는데 일단 일부 인물의 경우에는 이런 호를 외워두면 풀이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조선계국 1등공신 그러니까 이 인물은 좀 급진 신지사대 부로써 그런 조선을 새로 바꿔야 된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한 인물로서 유명하고 여기 불시잡변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성의학자라서 불교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의학만 무조건 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시잡변을 지어가지고 그런 불교는 잡스럽고 뭔가 우리가 배워보면 안 되는 거 좀 괴이한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고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 진약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입헌군주제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왕이 멍청하더라도 약간 신하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장관대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 아니면 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이런 재상들이 똑똑하면 왕이 조금 멍청해도 정치를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중심에 정치 운영을 지향한 이 인물은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정도전과 관련된 거 찾으면 되는데 1번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이거는 정약용 정약용과 관련해서는 거중기랑 그 배달인은 국룰 키워드라 별로 안 어렵고 2번 조선 경국전을 저출하였다 맞아요 이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문제에 제시된 인물이 만든 일종의 그런 초기 법전 같은 거라 정답은 2번이고 3번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조광조 이 조광조도 약간 진득한 성리학자라서 도교 행사를 실어요 이 인물은 그래서 도교 행사로 관련된 걸 폐지할 것을 권위했고 4번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소개하였다 이거는 안향 자주 나온 인물은 아닌데 그래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안향이고 5번 개우종난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조선세조 뭐 인물로서 관련된 인물로 친다면 한 명에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조선세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9번 다음 퀴즈 정답으로 옳은 걸 물었는데 일단 옥당 옥서라는 별칭 일단 이거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구라던가 지방관직 내놓을 때 뭔가 다른 이런 별칭이 있잖아요 옥당이라던가 옥서 이런 거 힌트로 잘 나와서 그냥 이거는 암기해두시는 게 좋고 대제학이라던가 부제학은 약간 문제에 제시된 기구랑 관련된 고위 관직인데 이건 모르더라도 왕의 자문에 응하고 경연에 참여했다 이거는 홍문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5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별칭이랑 각 기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외우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좀 경연에 참여했다 이거 알았으면 풀고 아니었으면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히 설명드린 건 없어서 정답은 5번이고 뭐 사원부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의 비리라던가 풍속을 감찰하는 그런 조선시대의 기구고 2번 승정원은 조선시대의 왕명출납을 담당한 기구였기 때문에 안 맞아요 참고로 이 승정원은 은대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옥당 옥서라고 불렸다면 승정원은 은대라고 불렸습니다 은대 3번 춘추관 이거는 그냥 일종의 역사서 편찬한 기구예요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한성부 이거는 약간 좀 치안이라던가 수도의 치안이라던가 행정같은걸 담당하는 기구로서 약간 지금을 치면 서울경찰청장 이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안 맞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만 다시 외우시고 복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0번 가에 들어갈 왕이 추진한 정책을 물었는데 일단 경국대전 국조오레이 사림의 중앙 전개 등용 일단 문제에 제시된 왕은 성종이거든요 일단 성종은 조선시대의 성종은 그걸 기억해 두시는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법이라던지 음악이라던지 질이라던지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그런 분야의 서적들을 모두 한번 총망라해서 정리한 왕이 조선 성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국대전도 법을 한번 총망라했고 이 국조오래는 예절과 관련된걸 총망라했고 음악으로 치면 뭐 악학계본 뭐 지위로 치면 동국여지승남 이런걸 외워두시는게 좋고 이 성종식에 사림이 처음으로 중앙전개 등용됐어요 그냥 그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너무 깊어가지고 1번 영전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인조식에 풍용에 관계없이 1개월당 4도에서 6도 정도만 걷는 제도 2번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이거는 태조 뭐 이성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간은 안 맞고요 3번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이거는 세종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 만들었다는건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상식이죠 4번 나선정보를 단행하였다 이거는 효종 그래서 정답은 5번 같은데 이게 왜그러냐면 5번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맞아요 일단 문제에 제시된 왕 이전인 세조식에는 직전법을 시행했거든요 직전법 현직관리에게만 그런 수조권을 지급하는 토지제도인데 이 직전법을 시행할 때는 현직관리들이 은퇴하기 전에 하나라도 더 뽑아 먹으려고 마지막에 패단을 엄청 심하게 부르니까 관리가 직접 거두어서 관리가 직접 지급하는 토지제도로서 성종시계의 그런 조세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관수관급제가 그런 의미에서 성종시계에 시행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1번 붕당정치의 전개를 물었는데 서인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거 뭐 설명 더 안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서인에 대한거 찾으면 되니까 기억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일단 이거는 북인이에요 그러니까 북인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북인은 광해군 시기 외에는 거의 활동할 시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조반정이면 그 이전에 광해군이 그런 제외했던 시기일텐데 그 이전까지는 북인이 득세를 했다가 무너졌다 그래서 북인이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고요 니은 예성 논쟁에서 남인과 대립하였다 맞아요 예성 논쟁은 남인과 서인 간의 대립이었기 때문에 맞고요 디귿 이이와 성운의 문인은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것도 맞아요 참고로 동인의 이황 서인은 이이를 중심으로 묻혔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리을 위운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추출하였다 이거는 서인 그러니까 여기서 붕당이랑 관련된게 아니라 훈구파에요 훈구파 그래서 일단은 리을만 유일하게 아예 붕당이랑 관련이 없어서 틀렸고요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 중에서 아 이것만 북인이구나 그것만 소거했으면 풀만 했는데 중급 수준에선 좀 붕당 잘 놓칠만 하니까 썩 쉽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래도 고급 수준에 비하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엄청 까다롭게 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급 수준도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기본편도 아주 기초적인 키워드 이 정도는 그래도 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2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아 이 문제 엄청 어렵겠는데요 일단 조헌과 영규가 나왔는데 일단은 아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거 임진왜랑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제대로 풀었으려면 그거밖에 못 잡아요 일단 여기 나온 외군 우리가 약간 그렇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좀 우리가 이 임진왜랑 관련된 걸 내면 뭐 곽재우라던가 아니면 뭐 이순신이라던가 아니면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런 뭐 권율 한 이 정도는 알거든요 근데 이 조헌과 영규는 그 충청남도 쪽에서 활동했거든요 충청남도 그래서 충청남도 근산에서 활동한 이 전투 사례는 솔직히 심화편 지금 그 응시자들한테 저도 이거는 솔직히 모를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이 조헌과 영규 보고 쫄면 안 돼요 여기 나왔잖아요 외군과 혈전을 벌였다 그러니까 일본과 전쟁을 조선시대에 한 거는 사실상 임진왜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조헌과 영규가 누구야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외군 보고서 어 임진왜란인가 그 정도만 저도 잘 푼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관련됐으니까 굳이 왕까지 따지면 선조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데 이런 거 보고 당황하면 안 돼요 내가 찾을 수 있는 힌트 수준에서 최대한 풀어야지 이런 거 하나 다 따지면 문제 못 풀어요 아무튼 1번 장용형이 조직되었다 이건 일단 정도 시기라 안 맞아요 일단 지금 왕으로만 풀게요 나머지로 풀면 꼬일 것 같아서 2번 이군 유기가 편성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죠 이 시기가 언급되려면 오군형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나와야 되지 안 맞습니다 3번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맞아요 당시 임진왜란 시기에 그런 외군을 대비하기 위해 포수 사수 살수로 편제된 훈련도감을 설치했죠 참고로 이 훈련도감은 유성룡이 권위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군국기무처가 설립되었다 이거는 너무 뒤에요 이건 1894년에 그 1차 가보개혁 시기쯤은 가야 돼서 너무 뒤라 안 맞고요 5번 도평의사사가 폐지되었다 아 이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냥 이건 그냥 그렇다고만 알아두세요 이거 조선 태종식이에요 태종 원년에 폐지한 건데 어쨌든 간에 너무 앞이라서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조언과 연규 이런 거 보고 쫄지 말고 이런 거 다 풀으셨어도 충분히 잘 풀으셨으니까 이거 몰랐다고 당황하지 마요 이거 너무 어려운 키워드였어요 자 그럼 이어서 23번 다음 대화가 이뤄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그러는데 이것도 키워드가 좀 어렵네요 이거 중급 수준에서 내만한 키워드가 아닌데 일단 향회 소식이 들었는가 양반도 아니었던 자가 향회 운영에 참여했고 수령에게 돈을 주고 향안에 오른자들이 향촌을 일을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더 쉽게 풀어주면 이걸 더 쉽게 풀어주면 신분제가 문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향회라는 거는 일종의 그런 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의 일종 회의? 그런 건데 신분제가 문란해져가지고 당시에 이 문제에 제시된 시기에는 그런 양반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당시 그런 지방 관직에게 돈을 주고서 뭔가 신분이 늘어난 사람은 많아져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양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골수 양반 그러니까 원래부터 양반이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신분 상승을 통해서 신분제가 그렇게 꼬이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선 후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맥락을 보고서 어? 양반이 점점 늘어난다? 아니면 원래 양반이 아니었던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점점 권력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신분제 문란을 통해서 풀었어도 되고 아니면 선지 갖다 풀어도 돼요 어떻게 푸냐면 1번 팔만대전경 조판에 참여하는 승려 이것만 유일하게 고려시대죠 이거는 고려시대 그런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그런 경전으로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나루토에서 탈중 공연을 벌이는 광대 맞죠? 이건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뭔가 탈춤이라던가 판소리 같은 그런 서민들의 그런 문화활동이 늘어났으니까 맞고 3번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맞아요 당시에는 그런 평민들의 문화활동도 있고 중인들의 문화활동으로는 시사가 있었다 이것도 일치하고 4번 고추인삼을 상품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이것도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상품작물이 재배가 늘어났거든요 뭔가 농작물의 재배가 늘어나니까 좀 다른 것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상품작물도 만들었고 5번 저작거리에서 이야기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이것도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그런 일종의 이야기꾼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키워드가 좀 어렵긴 한데 이걸 모르더라도 나머지가 조선 후기인 걸 알면은 이런 식으로 아아 뭐 이거 고려시대니까 나머지랑 안 맞네 그렇게 풀어 써도 돼요 그럼 해품사님 제가 이거 키워드를 모르시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지금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 기본편에서 다 나올 만한 키워드라 지금 안 잡고 들어가면 이 유형은 맨날 나옴에도 틀립니다 이런 거는 평소에 그냥 기출 많이 풀어서 외워야 되지 따로 공부해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모르시는 거 지금 잡으셔야 돼요 아무튼 1번만 고려시대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4번 다왕왕의 제위기관이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어 효종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딱히 더 설명 안 드릴게요 효종의 제위기관 물었으니까 뭐 이건 잘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크게 힌트가 아니고 어쨌든 효종을 줬으니까 1번 사병허파 이건 태종이에요 당시에는 그런 그런 왕실 가문이라던가 사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실에 대항한 것을 염려해가지고 태종이 이거 다 협화해버렸어요 안 맞고요 4번 2번 4군 6층 개척 이거는 세종시기 당시에 최윤덕 김종서 등을 파견해가지고 암록강과 두만강까지 영토를 넓혔어요 안 맞고 3번 수원화성 건설 이거는 정조 그래서 이것도 안 맞고 4번 북벌정책 추진 맞아요 효종은 딱 두 가지 나와요 이 북벌정책 추진이랑 나선정벌 이 두 가지만 외워도 엔간한 거 다 풀어요 중급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외우시면 되고 5번 쌍성총간부 수복 이거는 공민왕 그래서 안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효종이 다른 왕에 비하면 되게 쉬워요 이 북벌이랑 나선정벌만 외우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문제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계의 경제 모습을 물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번대에서 경제 모습을 물었으면 90% 조선시대 후기 물어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한번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죠 음 1번 아 일단 사료 먼저 분석드리면 김중근이 쓴 객주의 모습을 그렸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객주는 일종의 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객주라는 키워드를 보고서 어 조선 후기에는 일종의 그런 다양한 상인들의 활동이 있었다 그거를 이해하시는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걸 보고서 아 조선시대 후기에는 뭐 상인 뭐 만상 송상 아니면 뭐 동네내상 뭐 객주 경강상인 이런게 있었다 그거를 이해하시는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빈민구제를 위해 흑창을 두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고려시대 왕건이 만든 그런 빈민구제 제도로서 안 맞고요 2번 서양 면진물이 수입되어 유통되었다 아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일단 정답은 맞아요 이게 다 넓게 보면은 그 나중에 한 계양기 시기까지 갈수록 그런 서양 면진물이 수입이 더 심해졌고 일단 이 시기만 들어와도 조금 면진물이 많이 유통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이 키워드를 바로 이해하고 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속옷법을 푸는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간 이 시기에는 조금 그런 무역을 통해서 그런 서양 면진물도 많이 유통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병난도를 통해 송해상인과 교역하였다 이거는 고려 그래서 안 맞고 4번 시정감독을 위해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신라의 지증왕 그래서 이것도 어색하구요 5번 현직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아 그래서 아마 틀렸으면 또 이거 골랐을 것 같은데 이건 조선 초기라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는 조선 초기랑 조선 후기도 나눠서 외워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반부 해설을 마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부부터 문제가 너무 까다로웠어요 키워드도 어려웠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회차는 너무 정직하게 풀려기보다 나머지를 너무 이상하니까 그런 식으로 속올서 푸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모르는 키워드 있었으면 이거 해설 보면서 보충하시고 그럼에도 좀 질문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꼭 남겨주세요 제가 이번에 좀 해설을 좀 부족하게 한 감이 있어가지고 잘 이해가 되실지 걱정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댓글 주시고 후반부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